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딘디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나는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국내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 코아그먼트와 함께하는 2주간의 프로젝트인데요. 코아그먼트는 저 역시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자주 찾는 브랜드인데 이번 봄 시즌을 맞이해서 귀여운 메리 제인 슈즈를 출시했더라고요. 바로 마리입니다. 이 마리 슈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지만 봄에 신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럼 익스클루시브 컬러를 찾기 위한 저와 코아그먼트의 노력 미팅 현장 지금 바로 가보시죠. 오늘은 함께 콜라보레이션한 메리 제인 슈즈인 마리 딘디 익스클루시브 컬러 한번 정해보려고 미팅 왔어요. 벨을 눌러볼게요. 어머 안녕하세요. 실내화로 바뀌었네요? 아 그럼요. 이렇게. 아 잠깐만. 저 좀 찍어주세요. 갈아 신는 저의 모습.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바로 코아그먼트 쇼룸이고요. 건대입구역과 성수역 그 사이에 있어서 아주 찾아오기가 편합니다. 선생님 저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분은 코아그먼트 사장님. 얼굴을 극도로 싫어하셔서 목잘로 지금. 네. 일단 저희는 라스트를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라스트가 뭐예요? 침마 안에 들어가는 이런 틀을 라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얘는 멜로라인이고요. 멜로는 앞에 네모나고 납작하고 뭉툭한 게 특징이에요. 네. 이거는 버드로퍼인데요. 새 불이 닮았다고 해서 되게 입체적이고 신었을 때 착함도 좋은데 이번에 신어보신 분에 의하면 역대급이라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 아보카도가 아 역시 눈이 정말. 이 컬러는 이번에 2020 한정이에요. 올해만 보실 수 있는 올해의 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이거 나 갖고 있는 거잖아. 어 그쵸 그쵸. 이게 드봉. 드봉이 진짜 좋다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아 드봉. 디노는 정말 컬러별로 다 잘 나왔던 제품이어가지고 특히 이 카키 컬러는 가죽이 한정이어가지고 아마 올해 솔드아웃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수량이 얼마 안 나왔더라고요. 예뻐서 저도 맨날 신었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말이. 겨울 느낌 나는데 약간. 아 애포더블유 제품이군요. 그렇죠. 이런 부츠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저랑 콜라보해서 할인된 금액에 상정기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보리가 예뻐서 아이보리는 제가 선구매를 했어요. 아 그쵸 맞아. 오늘 신고 왔잖아요. 이 네 가지 색도 예쁘지만 좀 딘디만의 컬러를 좀 찾으려고 오늘 또 제가 쇼룸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번 샘플 한번 봐봅시다. 우리 촬영이 얼마 낫지 않았으니까 지금 빨리 빨리 힌트 채웠어. 네네네네네. 딘디픽 레드 컬러는 온라인 익스클루시브로 3월 16일부터 30일까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됩니다. 레드의 경우 신발 밑창에 코아그먼트X 딘디에가 각인됩니다. 마리는 적당한 2cm의 굽높이 그리고 편안한 착화감으로 최고의 데일리 슈즈가 되어줄 거예요. 코아그먼트의 모든 신발은 수제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퀄리티와 편안함을 자랑하고요. 코아그먼트에서만 볼 수 있는 과하지 않은 사각코로 귀여운 매력을 살렸답니다. 이 제품 소재는 양가죽처럼 부드럽게 가공한 소가죽을 사용했고요. 사이즈는 225부터 260까지 5mm 단위로 나왔고요. 더 작거나 크신 분들은 주문 제작 가능하니 DM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주시면 도와드릴 거예요. 사이즈 팁 드려볼게요. 저는 보통 나이키는 235에서 240 그리고 컨버스 반스는 230 그리고 구두는 235에서 40 기성 부츠는 240 이렇게 신고요. 이 제품은 제가 편히 신으려고 240 신었어요. 그랬더니 양말 및 니트 스타킹을 신고도 편히 잘 맞더라고요. 처음 소개해드릴 컬러는 레드 컬러입니다. 빈디픽 레드예요. 이 제품은 진청 데님의 화이트 블라우스 그리고 빈티지한 드레스와 함께 입고 싶어서 단독으로 만든 컬러예요. 채도가 높고 쨍한 레드 컬러로 포인트 코디로 제격!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컬러는 바로 크림입니다. 봄 코디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크림 컬러이고요. 정말 다양한 아웃핏에 잘 어울리는 그런 무난한 컬러입니다. 데님, 화이트 진, 크림 진, 빈티지 원피스, 스커트까지 정말 다양한 아이템과 매치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컬러는 바로 이 핑크인데요. 톤 다운된 러블리한 인디 핑크 컬러로 생각보다 스타일링이 굉장히 쉬워요. 하늘하늘한 드레스와 함께 매치해보세요.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벚꽃놀이와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컬러는 바로 블랙입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컬러인 블랙. 없어서는 절대 안 될 베이직 에센셜 아이템이죠. 메리 제인 플랫슈즈가 없으시다면 이 블랙으로 먼저 입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컬러는 브라운입니다. 블랙 못지않게 베이직한 컬러, 바로 브라운이죠. 차분한 컬러감으로 수트 셋업 등과 함께 매치해보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딘디 독점 프로모션 코드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출시 기념 10% 할인이 진행 중이고요. 마리 전 색상 프로모션 코드 딘디의 올을 입력하시면 5% 추가 할인이 가능하고요. 이 익스클루시브 컬러인 레드 구매 시 프로모션 코드 딘디의 레드를 입력하시면 레드 색상만 추가 5,000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최초 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15,000원 쿠폰도 중복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30일까지만 진행되는 프로모션 혜택 놓치지 마시고 코아그먼트 마리, 메리, 제인, 슈즈와 함께 러블리한 본 코디 완성해보세요. 안녕!